2년 만에 대면 콘서트를 위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찾은 그룹 방탄소년단 덕분에 한인타운의 한 식당이 대박이 났습니다. 거의 팬들의 공식 회식 장소나 다름없다고 하네요. 이 정도면 또 하나의 공연장 아닌가요? 식당 안에 BTS의 히트곡이 쩌롱쩌롱 울려 퍼집니다. LA 한인타운에 있는 곱창 전문점인데요. BTS가 지난 2017년 한 라디오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면서 맛있다고 콕 집어 소개한 이후 BTS 팬들 사이에서는 성지순례하듯 꼭 들러야 하는 명소로 등극했다고 하네요. 입장하려면 보통 4, 5시간 정도 줄을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당은 연일 문 전성쇠를 이루고 있습니다. 미국 안에서도 흔치 않은 풍경이라 BTS 효과라며 놀라워한다고 하네요. 영상에서 확인해놓은 후에